1부에서 계속 됩니다.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?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깊이 심기어 있는가? 주 예수와 만나서 모든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?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풍돌고 있는가?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?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깊이 심기어 있는가? 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?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깊이 심기어 있는가?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?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?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깊이 심기어 있는가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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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